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난향을 그윽하게 누리는 것을 문향, 귀로 맞는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다른 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좋은 일에 주고받는 난에는 이런 의미들이 두루 담겼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종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석실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차례 퇴짜를 받고서야 드디어 받았습니다. 정무수석이 독단으로 거절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들었다는 해명, 긴가민가했습니다. 삼고초료의 빚대 삼고초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의원들에게 난을 보냈을 땐 조국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난을 정중히 사양한다. 한 조국당 의원은 버린다는 딱지를 붙여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받긴 받았는데 거절하느니만 못한 말을 했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조 대표는 대표로 재선출됐을 땐 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연임 축하난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이 난을 전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난 전달과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 대통령실은 책임 전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된다는 게 서글프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이 서글픈 건 맞습니다. 이제라도 조율하면 될 일을 서로 삿대질만 해야 되는 정치판에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난초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향기는커녕 속 좁아터진 인간들의 악취에 질려 난이 고개를 떨굴 지경입니다. 8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불통의 난이었습니다. 7월 21일 distress 2일 앵커 지라 pe Quartal 6월 16일 워저 4일 앵커 en